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 잠깐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 외대 통역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또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공기 좋은 거제에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이면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0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지난 60년 동안 이 교회 다닌 거 전혀 후회하지 않고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업은 매일 아침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최신 CNN 뉴스 중에서 하나 발췌해서 1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5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8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앞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합니다. 4부에서는 그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올려놓고 당일 뉴스의 첫 화면을 올려놓으니까 그걸 보시고 꼭 오리지널 뉴스 찾아가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영어를 꼭 잘 하셔야 될 분들은 반드시 단어 암기와 문법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저희 수업 1부 2부 합쳐서 모르는 단어가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주시면 2, 3개월만 지나도 놀랄 만큼 발전하고 또 외워될 단어 숫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두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영어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 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시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돈 벌 수 있다. 이런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문법 모르면 절대로 고급 영어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 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밑바닥부터 독학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서울 종로에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첫 번째로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막상 영어 공부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시죠? 저는 탁상공론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시도해 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문법 설명 제가 독학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후배 여러분께서는 고생 좀 적게 하시도록 문법 설명은 누구나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교수 하듯이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꾸준히 하시면 누구나 혼자서 공부하셔도 고급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강철같은 의지를 지닌 분은 참 몇 분 안 되시죠. 그래서 혼자 보시다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이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자국 같이 공부하시면 고급실력자가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무료로 청강해 보시고 수강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 혼자 해낼 수 있는 강철같은 의지를 지닌 분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자국 같이 하시면 훨씬 더 빨리 확실하게 고급실력에 도달합니다. 자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려면 첫째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뉴스를 시청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두번째로 단어를 다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없으면 뉴스를 시청하면 단어는 귀에 좀 들어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세번째 영작.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 안들립니다. 그래서 영작실력도 쌓아야 됩니다. 도키렉과 영작실력을 쌓는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영작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해주세요 그러면 번역하시고 영작해주세요 그러면 영작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실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그 문법기초부터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린다 좀 단시간에 쉽고 편하게 할 수 없나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은 그 생각을 바꾸시던지 안그러면 빨리 영어공부 포기하시고 그 시간과 그 돈을 자기 적성에 맞는 곳으로 투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편하고 쉬운 길 찾으면서 영어공부하시면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쓰디쓴 후에만 남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뉴스로 가겠습니다. 화면 정지시켜놓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로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주세요. 시작 자 단어 암기하셨으면 오늘 뉴스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37.9 million. That's the number of Americans currently living in poverty. Accounting for 11.6% of the total population. That's despite the fact that America ranks first as the richest nation in the world in terms of GDP. The United States is known for having this great abundance. And at the same time alongside that abundance, there is widespread poverty and economic insecurity. Sometimes you question, you know, we'r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ow can the citizens be going through such a issue? We always boast that we're a superpower, that we are the richest in the world, and things just don't make sense.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천천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단어 덜 외우신 분 단어마저 외워 주시고요. 37.9 million. That's the number of Americans currently living in poverty. Accounting for 11.6% of the total population. That's despite the fact that America ranks first as the richest nation in the world in terms of GDP. The United States is known for having this great abundance. And at the same time, alongside that abundance, there is widespread poverty and economic insecurity. Sometimes you question, you know, we ar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ow can the citizens be going through such an issue? We always boast that we are a superpower, that we are the richest in the world, and things just don't make sense. 화면 정지시켜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걸 잘 정리하셔서 우리말로도 한번 소리내서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소리내서 이야기해 주세요. 현재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여기 단어들 보시면 대충 짐작하는 게 있죠. 그 짐작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엉성해도 괜찮고 거짓말 많이 섞여도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꼭 한번 시도해 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다 하셨으면은 이제 세부적인 공부 들어가는데 잠깐 위에 단어에 26,000이라고 적혀 있는데 26,000이 뭐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빈곤한 사람이 어느 정도면 빈곤하냐 하는 기준인데 1년 한가족이 1년 소득이 2만6천 달러에 못 미치면 빈곤으로 분류합니다. 2만6천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개 한 3천만 원 조금 못 되겠죠.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150만 원 그래서 한 가족이 150만 원보다 더 적게 벌면은 가만히 있자 아니다 3천만 원 나누기 12 하면은 250만 원이네요. 긴장해서 제가 말이 셉니다. 한 달 소득이 한 가족이 250만 원 이하면은 빈곤 가족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논란이 많아요. 어떨 때는 기준이 막 바뀝니다. 나중에 좀 같이 따져보시고 자 이제 하셨으면은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갑니다. 1단계로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기 제 발음을 들으시고 따라해 주시는데 반드시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37.9 million That is the number of Americans That is the number of Americans Currently living in poverty Accounting for 11.6% Of the total population That's despite the fact That America ranks first As the richest nation in the world In terms of GDP The United States is known for Having this great abundance Having this great abundance Having this great abundance And at the same time Alongside that abundance There is widespread poverty There is widespread poverty There is widespread poverty And economic insecurity Sometimes you question Sometimes you question You know We ar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ow can the citizens How can the citizens Be going through Such an issue We always boast That we are a superpower That we are the richest In the world And things just don't make sense And things just don't make sense 2단계로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여기 한글을 보면서 영어로 말하기 시작 Here we are the richest peop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합니다. 한글로 적으시고 또는 한글로 말하면서 번역해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화면을 정진시켜 놓고 충분히 시간 들여서 정성스레 번역하시고 그 다음에 맞춰봐 주세요. 자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장문영작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말하기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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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첫 단어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지금 1,2,3,4단계 착실하게 하신 분들은 다 기억납니다. 말하기 시작 이제 여기 있는 단어들 보시면서 전체 문장을 쭉 말하게 해주세요. 화면 정지시켜 놓고 충분히 시간 들여서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2부 7단계로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단어 함께 해주시고요. 시작 단어 함께 하셨으면은 그 다음 부분 들어봅시다. 자세히 알아보시다. 학생들의 주요, 방금 지속에 있는 학생들과 영업이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계획에 있는 것들을 통해 여러 가지를 풀었습니다. 먼저, 저와 나의 두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가 항상 고통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후 COVID-19의 모든 고통이 되었을 때, 그는 우리의 일을 잊지 못하고 싶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낭독해 드릴게요. COVID absolutely had a very deep impact on the access to employment and the long-term employment for a number of families that were already vulnerable for various reasons. Prior, it was myself and my two older brothers along with my stepdad that constantly worked to provide for everyone in the house. But after COVID-19 and the whole lockdown, we were laid off and ever since then we have had issues finding a job. Poverty is expensive. About 11% of the federal budget or $665 billion goes to economic security programs. Child poverty alone is estimated to cost the U.S. over $1 trillion based on the latest research from 2018. There are also really high costs on an individual level. Poverty leads to more anxiety. It leads to more stress. It leads to more health problems. 화면 정지시켜 놓고 알아들은 걸 잘 정리하셔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번역 공부로 들어갑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번역해 주시고요. 시작 요거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번역 자 religion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요거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거 짧은 번역해 주시고 시작 반대로 짧은 영작합니다. 요거 영작해 주시고 자 이제 전체 번역해 주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 화면 정지시켜 놓고 암기해 주시구요 단어 암기 하셨으면은 요게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그 뉴스입니다. 요거 찾아가서 시청해 주시구요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단어도 암기하시고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면서 따라와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같이 훌륭하신 분은 천명 중에 한명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 가시든지 천명 중에 한명 밖에 안되는 엘리트로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텐데 인내하시고 꾸준히 노력하시면은 나중에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고 남자로서 육체적으로 매우 허약했고 잘하는게 아무것도 없고 참 장래가 암담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노인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노인의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게 될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꾸준히 노력해 주시구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셔서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큰 의문을 갖게 될 때 나는 왜 사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세는 존재하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심각한 의문에 부딪히게 될 때 저희 교회를 1순위를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